원조 멜로킹으로 불리는 배우 감호성은 월드컵 배우라고 불릴 만큼 4년 만에 한 작품씩 출연하며 팬들을 기다리게 하는 배우입니다. 2002년 현정아 사랑해 2006년 연애시대 2010년 근초고엉 2014년 내생의 봄날 2018년 키스 먼저 할까요 등 모두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에는 그의 작품 소식이 전해진 것이 없는데요 또한 그의 차기작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 함께했습니다. 감호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감호성은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3학년 재학 중에 mbc 공채 20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석규가 그와 공채 동기로 당시엔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이었습니다. 성정은 열이지만 자기 신념이 강했던 감호성은 학창시절부터 방송국을 거쳐 군대를 제대하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구타와 함께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26살까지 맞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 맞아서 생활의 달인에 나가 도 될 정도였어요. 군대에서는 당시 인기 있었던 차인표 이휘재 구본승과 스물 몇 편의 군명화를 찍었습니다. 무역이라 할 만큼 고된 예술 막노동 을 거쳐 제대하던 나를 그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화천이었어요. 부대 앞에 매점에서 소주 한 병에 삼포만두를 안주로 먹었어요. 날씨도 좋았어요. 그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도 때릴 사람이 없었고 이젠 버스만 타러 가면 되는구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인지도를 알리는 데에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꽤나 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후에 엄정화와 같이 출연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당대 한국 공포 영화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불리던 알포인트를 통해 입지를 다졌고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로 천만 배우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극중 능청스러운 광대 연기와 후반부 절절한 감성 연기는 왜 가무성이 엄청난 배우인지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sbs 연애시대를 통해 본인의 젠틀한 이미지를 한껏 살린 역할을 맡아 손예진과 공연하며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커리어를 붙잡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급박한 스케줄로 진행되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더 나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서로의 욕심이 충돌하면서 배우와 연출진 사이에 사소한 감정 싸움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상하는 것을 넘어 pd와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감우성의 갑질 사건 논란입니다. 2010년에 방송된 드라마 근초고왕의 종방을 약 3개월 앞둔 2011년 2월 일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제작진에 따르면 감우성이 보조 출연자를 비롯해 촬영 스탭 등 모두 150여 명이 있는 촬영 현장에서 도연출이던 김신을 pd에게 연기에 방해된다며 공개적으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pd를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제작진들은 감우성이 야 김신일 너 비키란 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근초고왕 제작 pd들은 결의문 에서 현장에 있던 연출 도연출 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조명감독 이하 모든 스태프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감우성은 당시 도연출 이던 임 모 pd와 스케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주먹다툼을 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 pd는 이 사건 이후 이 드라마 도연출에서 합차했습니다. 제작진 평pd 등 결의문에서 이곳은 대화드라마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pd를 포함 모든 스태프들이 생활을 걸고 목표 지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이 소중한 일터를 주연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고 당신의 손지검을 참고 당신의 행위를 눈감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기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동료로서 제작에 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우성은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온라인상에는 이에 대해 반박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해당 드라마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폭로한 것인데요. 스태프들이 보조 출연자들을 포함하여 출연진들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조 출연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더러운 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추운 날 몇백 명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핫댁 하나 안 좋다고 하죠. 또한 감우성에게 감독 및 스태프들이 먼저 식이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출연진들은 당시 스태프들이 했던 행동을 옆에서 보았기에 감우성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밤중에 눈 속에서 펼쳐진 전투신이 많았는데 당시 동원된 엑스트라만 수백 명이 되었고 폭살이 내린 가운데 한밤중에 촬영되었기에 굉장한 추위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 전투 장면은 화려한 영상미는 뽑아냈지만 출연자들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 눈을 맞으며 전투 액션을 소화한 주요 배역들인 감우성 정웅인 안제모 강성진 등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조 출연 연기자들도 온몸에 눈을 맞아가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게다가 출연 배우들이 인터뷰에서 직접 이야기하길 항여름 폭염 속에서 25kg 갑옷을 입고 찍어야 하는 경우도 숱했으며 그렇게 찍고 나면 3kg은 그냥 빠졌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에 뛰어드는 장면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연 배우들도 힘들어했는데 보조 출연자들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은 결코 오모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하게 비난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우성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후 작품을 새로 할 때마다 갑질 사건이 함께 뒤따랐지만 이후 2018년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에서 말로 장인 타이틀을 다시금 거머쥐며 그해 sbs 연기대상에서 생애 첫 대상을 김선아와 함께 공동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열리는 해마다 작품을 하며 월드컵 배우로 불리던 그가 2022년에는 별다른 작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번 있었던 논란으로 인해 그가 여전히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021년의 근초 고왕 이후 10년 만에 복귀하는 사극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조선고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감우성은 주인공인 이방원 역을 맡았으나 해당 드라마는 방영되자마자 전파 공정 및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인해 단 2회 만에 종영했습니다. 감우성은 논란이 된 장면들을 연기한 것과 드라마 사전 제작 발표회에서 조선고마사 대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고 하는 등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시놉시스를 읽고 대본으로 대중들보다 훨씬 먼저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출연을 결정하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이후 sns에 비난 댓글들이 달리자 조선고마사와 관련된 댓글들을 삭제하며 더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과문을 뒤늦게 올렸으나 여전히 서울대까지 나와서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의 연기력만큼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할을 맡으면 해당 배역에 깊이 빠졌다가 나오기가 힘들어 ptsd 증상을 느낄 만큼 연기에 진심인 배우인데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가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다음 작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